오마이비키 우마이비키 오마이비키 오 오 오 오 오 오 오키 아 뭐야 그게 오마이비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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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 오 오 오 scene 오키 오키 왜 그래, 애들이? 왜 이렇게 정신 없어? 오마이비키 오마이비키 오키오케이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애들아 잘 지냈니 오느냐고 고생했네 오래 걸렸어 어 그쪽에서 뭐 한 시간 정도 걸리던데 아이고 손 씻고 와 먼저 아 그래 그래 구독 짜잔 우와 그거 뭐예요 너희들 요새 몰티저스 중독이라며 내 완전 중도 한 입 가득 넣고 와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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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애들 그거만 먹어 단어 아주 그만 좀 먹으래도 어릴 땐 단고 다 좋아하지 이거 삼촌이 어렵게 구한 건데 몰티저스 스프레드 몰티저스 스프레드 그래 이거 식빵이나 크레퍼에 발라먹는 거야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아 삼촌이 이걸 그냥 줄 순 없고 몰티저스로 사행시에서 삼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걸 주겠어 사행시요 음 저 해볼게요 오 그래 몰 몰에 먹어야 맛있다 오 하 하 하 하 치 치 안나게 먹어야 맛있다 하 하 하 하 하 잘하네 전 어려울 건데 저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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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 그래 인정 인정 마지막 스 스프레드 저 주세요 오 오 잘한다 다음 비키 아 오리온 너무 잘하는데 비키 몰 몰랐어요. 상촌이 이런 사람인줄. 궁금한데 D가? 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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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ike T. T.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. 너무해. T. T. 아 진짜 잘한다. 쎄다. 다음. 저. 저 주실거죠? 수. 사랑해요. 귀엽다 귀여워. 아부와 애교작전을 쓰다니 비겁하다. 나도 저렇게 할걸. 둘 다 아주 센스가 넘치는데? 이거 어차피 잼같은거라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없고 어차피 나눠 먹어야 돼. 아 그런거였어? 어? 삼촌 우리집에 식빵있어요. 그래 먹자. 삼촌도 안먹어봐서 궁금하다. 좋지요. 이 몰티저스 스프레이도 맛있게 먹는 방법. 우선 식빵을 꺼내둔 다음에 음 우유식빵 맛있겠다. 그 다음에 이 컵으로 꾹꾹 눌러줍니다. 이렇게 다 눌렀으면 이제 이 몰티저스 스프레드를 열어서 이렇게 이 안에 막 과자알딩이들이 있어요. 우와. 이거를 식빵에 발라줍니다. 땡. 슉슉슉. 우와 근데 진짜 이거 맛있겠다.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지. 이 프레쉬한 생크림을 열어준 다음에 생크림을 듬뿍 이렇게 퍼서 구석으로 이 위에 발라줄거에요. 우와. 그런 다음에 이몰티저스를 넣어 줄거에요. 하나 우우 둘 아유 뭐야 그게 오늘만 애들 먹게 해줘. 이런 것도 먹고 커야지 어우 난 몰라 진짜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말아주면 됩니다 말아줄게요 돌돌돌돌돌따 이게 바로 롤티저스 몰케기지 완전 맛있겠지? 잘라볼게요 카레 사용할땐 조심조심 이 안에 몰티저스 들어 있어요? 우와 진짜 맛있겠다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어우 달겠다 나도 한 입 먹어볼까? 오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는 레시피네 좋지요 맛있겠다 이것도 먹는 건가 먹는 거야 아 혼자 먹기 심심한데 오리온 어딨지 오리온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어 누나다 용상통하네 여보세요 야 오리온 어디냐 나 지금 태권도 가고 있는데 이거 봐라 어 뭐야 대박 멀티저스야? 어 멀티저스 빈수 심지어 빈수? 우와 나도 먹고 싶다 하나 더 멀티저스 빈수 누나가 이제 이 초콜릿을 뿌려볼게 뭐야 초콜릿까지 뿌려? 오 대박 대박 와 진짜 부럽다 자 다 뿌렸지? 이제 가장 위에 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부터 먹어볼게 음 맛있다 아 약올리냐 먹어볼게용 아 더 약올라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초콜릿까지 얹어지니까 절묘한 조화가 음 너무 맛있네요 아 이제는 요 몰티저스와 함께 먹어볼게용 몰티저스랑 아 다시 집에 갈까 몰티저스 안에 있는 그 쿠키 씹히는 맛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기 위에 있는 초코 바지를 우와 먹어볼게용 나 집에 간다 남겨 놔라 이놈 뭐야 끊었어? 아 심심한데 어? 여보세요? 백설아 뭐야? 왜 영상 보러 와야? 나 지금 몰티저스 빙수 먹고 있어 뭐야? 대박 맛있겠다 맛있겠지? 이거 엄청 맛있어 우와 몰티저스 빙수 여기 초코과자랑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좋겠다 난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아 진짜 맛있겠다 오도고도 과자가 시피는데 우와 이 초코맛이랑 빙수의 조합 꿀조합 나 지금 너네 집 가도 돼? 음 너무 맛있어 우리 집? 그래 와 지금 갈게 그럼 이제 누구한테 전화하지? 뭐냐? 갑자기 영상통화냐? 이거 봐라 오? 뭐야? 몰티저스 빙수 몰티저스 빙수? 나 그거 진짜 사먹고 싶었는데 너가 사먹기 전에 내가 맛평가를 미리 해줄게 아 보나마나 맛있지 뭐 말해 뭐해 룰루 두비두비 야 너 그거 자랑하려고 전화했냐? 너가 돈을 주고 사먹기 전에 이 꿀조합은 미리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 귀한 정보를 너한테 미리 공유할게 꿀조합? 뭔데? 짜잔 나와라 맞는 초코우유 음 와 진짜 맛있겠다 이 초코우유를 사르르 부어줍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야 저거는 진짜 안 먹어봐도 아는 맛이잖아 음! 잘 줘서! 한 미터로! 이게 뭔가 초코랑 몰티저스랑 초코 과자랑 하면 뭔가 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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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과할 수가 있잖아요? 근데 이 밑에 뭐가 있었다? 빙수 그렇죠! 빙수가 있었다! 그러니까 이게 너무 꼴조합인 거야 빙수가 맛있다! 야! 그만 역 올리고 끊어! 엄마 맛있겠다 끊어버렸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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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티저스! 몰티저스 빙수! 어 뭐야! 다 끝났어 벌써? 빙수야! 설아 누나! 어? 몰티저스! 뭐야! 없어? 아 미안! 내가 다 먹었어! 학원아까지 갔다가 달려왔는데 그럼 우리 치킨 시켜먹을까? 오 치킨 치킨! 좋아! 오 치킨! 좋지요! 와! 오바퀴! 반장이요! 어! 남반장! 자꾸 오바퀴라고 하지 말라고! 그럼 오바퀴를 오바퀴라고 하지 뭐라 그러냐? 아 진짜! 어? 이건 뭐야? 도전! 불닭 비빔면! 오호! 너 매운 거 못 먹잖아! 아 그때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 오! 그래? 그럼 한번 도전해 보시든가 해보자! 구독! 우선 비빔면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면을 넣어주고 익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면이 다 익었으면 면을 찬물에 씻어 준비해줍니다 면이 이렇게 차갑게 준비됐고 이제 여기에 도전 비빔면 소스를 넣으면 오! 이것도 일단 냄새가 엄청 매울 거 같아 맛있겠다 우와! 진짜 맵겠다 야! 너 진짜 그 소스 넣을 거야? 남자라면 도전! 도전장 소스 넣어야지 엄청 매울 거 같은데 이거? 야! 소스 뭐 다 넣은 거 맞지? 끝까지 다 넣어라 탈탈 털어서 한번 먹어볼까? 뭘 비빔면 하나 먹는데 발차기까지 해 둘이 물 안 먹고 먼저 다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? 그래 좋아 물 마시면 실패 좋아 준비 시작! 먹어보겠습니다 매운 냄새 매운맛이 아주 맛있겠구만 매운맛이 아주 맛있겠구만 너 괜찮겠어? 오 냄새가 아주 살벌한데? 안.... 네 날 motif 내 입고 오마이갓 뭔가 몸이ISE 내 입고 게시 나의 맛은 나의 맛은 깜짝 놀라게 맛있는 맛이라서 놀란 거야. 오 두 선수 엄청 매워합니다. 오 과연 누가 포기할 것인지. 오박에 너무 고통.. 오박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포기해도 돼. 고통은 난 매운 걸 즐기는 거야. 너야말로 지금 우는 거야? 국물? 아니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서. 우리 엄마 집에 잘 계시거든요.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지네. 아 더워. 못 먹을 것 같으면 포기해. 괜히 또 장염 걸려서 힘 좀 먹지 말고. 포기라니 나 지금 되게 음미하면서 먹고 있거든. 마을쪽으로 씌워. 마을쪽으로 씌워. 마을쪽으로 씌워. 바구에 espaço에 아아 오비키는 어떻게 저렇게 물도 안 먹고 잘 먹고 있는 거야 입안이 불에 타오르는 거 같애 어 물 마셨어 남반장 형아 실패 어 물 마셨어 오마 기노나 승리 나이스 내가 이겼다 이겼으니까 나 물 마셔도 되지 남반장 맵 찔면서 왜 나한테 도전이야 아 더워 나 지금 너무 더워서 물 마신 건데 너네 집 왜 이렇게 덥냐 에어컨 좀 틀어봐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형 우리 집 엄청 시원해서 여름에도 에어컨 안 트는데 내가 더위를 좀 많이 타 구독 나 이겼는데 뭐 없어? 뭐 뭐 뭐 뭐 뭐 뭐 없냐고 내가 졌으니까 소원 들어줄게 네 음 아무거나? 말만 해 말만 해 말만 해 말만 해 말만 해 말만 해 말만해 소원은 나 킥한다 오케이 아요우 북 남반장? 남반장! 나 사실 너 좋아해 갑자기? 예전부터 좋아했었어 넌 날 보지도 않았지만 오 마이브 키 오 마이브 키 오, 오 킹! 맛있는 편의점 식 잔뜩 먹어야지~! 오우 왕뚝강! 육개장, 이렇게 있어요! 단무줄 빼서 썩지, GANG 동랑, 치즈, 골고린 맛있겠다 다 먹어야지 뭐부터 먹을까나 오 뭔가 맛있겠다 면이 꼬들꼬들해서 육개장이 땡길때가 있다니까 육개장을 먹으면서 삼김을 먹어야지 단자레인지에 삼김을 넣고 3, 2, 1 야 오보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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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옛날에 이렇게 뜯는지 몰라서 망한적있지 이상하게 뜯어본적있는 사람 역시 라면은 삼김이지 맛있겠다 구독 아 혼자 먹으면 심심한데 백설아는 뭐하지? 백설아 뭐해? 어 비키야 나 집이야 이거봐라 육개장이랑 삼김 육개장이랑 삼김? 완전 맛있겠다 언양식 불고기 삼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삼각김밥 아 진짜 맛있겠다 안에 불고기가 불고기가 많이 있어 아 라면 진짜 삼김을 먹으면서 라면도 같이 먹어주는 거야 삼김이랑 라면 진짜 꿀조합이지 와 나 아직 점심도 못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와 면발이 진짜 쫄깃쫄깃하고 이거는 덜 익어야 맛있어 알지? 알지? 과자처럼 이렇게 딱딱해야 맛있잖아 꼬들꼬들 맞아 처음에는 과자처럼 먹으면서 더 익으면 그때 먹는 거야 호루룩 호루룩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도 오늘 라면 먹어야 되나? 와 진짜 맛있다 라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이 단무지를 먹으면 라면이랑 단무지 꿀맛이지? 진짜 꿀조합이야 환상의 조합 맞아 나는 김치보다 약간 단무지가 더 라면 먹을 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와 나 안 되겠다 오늘 라면 먹어야겠다 삼김 삼김 거기다가 삼각김밥 언양이 불고기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불고기 저 조합은 누가 만든 걸까? 음 저거 조합이 안 된 사람은 좀 천재 같아 거기다가 이제 막 삼각김밥 먹다가 음 라이트 라면 국물 삭고 먹어주면 너무 맛있잖아 어 와 라면 국물이랑 어 나 오늘 안 되겠어 나 라면 안 먹을라 그랬는데 라면 먹으려 약간 멈출 수 없는 맛 멈출 수 없는 맛이지 오마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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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늘 안 돼 오키 오키 뭐야 어 나도 라면 냄새 어 나도 라면 먹을래 리온이 왔어? 어 설아 누나 설아 누나 안녕 응 안녕 오리온 너도 와서 먹어 여기 왕뚜껑 있어 왕뚜껑 오 왕뚜껑 안 그래도 엄청 먹고 싶었는데 뭐야 오늘 편의점 음식이 맞네 편의점 음식 파티 편의점 음식 파티 오 우와 왕뚜껑 너무 맛있어 너는 육개장 아니면 왕뚜껑 나? 나 왕뚜껑 그래? 왕뚜껑? 누나는 음 아 난 진짜 고민되는데 육개장 설아 누나는? 아 음 나는 왕뚜껑 오 나랑 똑같다 왕뚜껑 왕뚜껑은 이렇게 뚜껑에 덜어먹을 수 있어서 좋아 뜨거운 걸 식혀주잖아 맞아 덜어먹기 딱 좋아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래 이 맛이지 누나 삼김 남는 거 또 없어? 여기 있잖아 이거 먹어 오 삼김의 진리 베이컨 참치 마요네즈네 이 라면이랑 딱 어울리겠다 이게 딱이지 누나야 절묘한 꿀조합 전자렌지에 데펴먹어 난 전자렌지에 안 데펴먹을 거야 라면이 뜨거우니까 딱 같이 먹으면 딱 중간연도의 온도를 느낄 수 있지 ят Musk 맛있어 음 음 맛은 인 멀꼬 음 라면에ней링 아 那 SHEA 아 음 음 음 음 오 со 라면 국물에 단무지 진짜 너네 둘이 작정하고 나 놀리기로 했냐? 너무한다 설화야 너 지금 우리집 올 수 있어? 너네 집? 내가 진짜 기가 막힌 레시피를 알고 있는데 내가 햄버거 해줄게 응 설화누나 우리집 와서 같이 먹자 응 햄버거 좋지요 구독 비키야 오 왔어 자 그럼 바로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호떡을 맨 밑에 한장 깔고 핫발을 잘라 넣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 감동란을 여러번 납작하게 썰어서 3개씩 겹쳐서 그 다음에 치즈를 올린 후 호떡으로 뚜껑을 덮어줄거에요 햄버거 우와 맛있겠다 잠깐 왜? 여기서 끝이 아니지 전자레인지에 치즈가 녹을 때까지 돌려줍니다 고 오 햄버거 완성 먹어봐 꿀호떡이 있어서 진짜 꿀맛일 것 같아 와 맛있겠다 진짜 꿀맛이야 근데 햄버거야 와 맛있겠어 우와 이 레시피 최고다 그치? 나도 블로그에서 봤는데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사와봤어 최고 최고 여기에 바나나 우유랑 같이 먹어 우와 조합이 좋을 것 같아 차가운 바나나맛 우유랑 뜨거운 포떡이랑 난 달고나 커피랑 같이 먹어야지 야 이렇게 먹으니까 엄청 맛있다 엄청 꿀맛이지? 꿀맛 햄버거 좋지요 오케이 엽떡이다 맛있겠다 혼자먹기 심심한데 어 뭐야 오리온이네 뭐냐 왜 영상통화냐 야 너 뭐하냐 나 게임하고 있었는데 태권도 갔다왔냐? 태권도 갔다가 게임하는 중 이거 봐라 뭐야 엽떡 엽떡이야? 오 엽떡이네 내가 너기나 먹어볼까 오 맛있겠다 엽떡을 시켰대 혼자 먹기 심심해서 전화해봤어 오 멋있다 야 그거 매운맛이냐? 이거? 이거 덜 매운맛 덜 매운맛고 엄청 매워 나도 매운맛 못먹어 아 그래서 쿨피스랑 같이 먹으려고 쿨피스 우와 야 맛있겠다 우와 시원하겠다 쿨피스 매울땐 쿨피스랑 같이 먹으면 매운맛이 싹 사라져 오 야 떡 맛있냐? 어 그래서 지금 먹어볼라고 떡 먼저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배고픈데 와 진짜 맛있다 우와 치즈랑 치즈랑 우와 이 오뎅이랑 치즈랑 같이 야 오뎅 진짜 크다 한입에 먹을 수 있을까요? 우와 어떤 맛이야? 아 맛있겠다 어때? 맛이 어때? 맛이 맛있어? 엄청 뜨거워 엄청 뜨거워 엄청 뜨거워? 맛이 뜨거워? 응 와 맛있겠다 덜매운 맛이라서 조금 덜 매워 매워? 이번에는 소시지를 먹어볼까요?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소시지 진짜 맛있겠다 소시지 제일 좋아 우와 야 놀이터로 갔구나 나 기다린다 오늘은 기다리지 말고 나중에 우리집 놀러오면 그때 같이 먹자 그래 그때 같이 먹자 나 게임한다 그래 태권도장에서 보자 그래 아 오리온 떡볶이 맛있겠다 어? 오리온이네? 야 오리온 왜 영상통화야? 이거 봐라 뭐야 왜 약올려 룰루 엽떡이지 아 진짜 저거 저번에 몰치즈스 빙수 먹고 약올리고 다 먹었겠다 와 엽떡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오뎅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뎅? 우와 이 오뎅 둔 거 맛있는 거 알지? 완전 맛있는 거 알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엽떡 아 오리온 진짜 와 맛있냐? 우와 엽떡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오리온 넌 아직 먹을 줄 몰라 엽떡은 핫도그랑 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여기 있지 어? 으ا어어언 합격을 진짜 가져왔는데 명락 설탕 진짜 맛있는데 설탕까지 뿌려했어 이렇게 집값 좀죠 여기 dánd 으아어떡 소리 봐 바스락바스락 소리 소리도 내준다 엄청 잘 튀기졌나 보다 네 예쁘게 윤리온아 윤리온아 윤리온아ées 한입만 주라 와 저 안에 떡 떡 핫도그 아니야? 나무를 뺀 다음에 나무를 쭉 빼 떡이라서 잘 안빠집니다 안에 쫄깃쫄깃한 떡이지요 와 진짜 야 오리온 너 혼자 그 많은거 다 먹을거냐 야 오리온은 들리냐? 두번째 이 명랑 핫도그 하루나 더있어? 그건 뭐냐 내 생맛이야 오리온 진짜 맛있겠다 설탕 뿌려져있는거 명랑 핫도그 진짜 좋아하는데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야 나 그거 한번도 안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다는데 엽떡이랑 명랑 핫도그랑 같이 먹으면 오 소세지 진짜 맛있겠다 소세지 모짜렐라? 우와 예쁘게 꽃을 만들어줄게요 오 예쁘게 꽃이다 맛있겠지? 맛있겠다 너 한번 먹어봐야지 이 모짜렐라 치즈? 명랑 핫도그와 함께 엽떡과 야 진짜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? 겉에 설탕이 뿌려져있잖아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 매콤하고 달고 맛있고 맵고 야 오리온 나 학원 갈다 올 동안 너 남겨놔라 그거 다 먹으면 안된다 혼자 알겠냐? 남을지 모르겠네 꼭 남겨놔라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끊었네 전자먹기 너무 많은데 전자먹기 너무 많은데 어 리온이네 어 영상통화 리온이? 소라 누나 뭐해? 나 그냥 집에 있는데 누나 떡볶이 좋아해? 나 좋아하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뭐야? 떡? 엽떡 짜잔 엽끼 떡볶이 뭐야? 엽떡이야? 누나 엽끼 떡볶이에 명랑 핫도그 넣어서 먹어봤어? 아니 맛있겠다 근데 내가 먹어볼게 명랑 핫도그랑 같이 먹는다고? 엽끼 떡 명랑 핫도그 아랫도그 통가래떡 통가래떡 엄청 맛있지 그거 같이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여기에 주먹밥이랑 같이 주먹밥도 같이? 음 우와 맛있겠다 엄청 맛있지 최고 최고 우와 맛있겠다 이거 나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데 누나와서 같이 먹을래? 너네 집에? 비키 있어? 우리 누나? 응 있어 응 그럼 나 너네 집 갈게 비키 보러 응 이 떡볶이 오 예스 저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응 고맙게 고맙게